하루 집어넣으면 괜찮아? 왜? 엄청 좋아 집어넣으면 괜찮아? 좋아 엄마 난 내일 또 노가다 갔네 내 말 매맷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새로운 트럭케의 전통 요리 만들어놨다고 너무 오래 미리미리 연락을 주면 제가 빵이랑 음료수를 사서 오겠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또 맛있는 전통음식 먹으러 갑니다 또 새로운 음식을 냈는데요 이게 렌틸콩? 렌틸? 뭐야 이거? 마하라틸이야 호주? 거주야 와 와 와 이거 냄새 죽이는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요? 왜? 없어요 끝났어 끝났어 여자친구 없어요 긴거요 긴거요 여자친구 괜찮아요 사랑해요 긴거 끝났어 왜? 왜 끝났어 어떻게 해 한국 소스 어떻게 해 한국 소스 한국 소스 한국 소스 지금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이게 통마토해서 샐러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이틀 이틀 사과 이건 샐러드 샐러드 한라타 장난꾸러기 왜 여쭈을까? 나도 덥다 땀이 좀 낭시하겠어 집에 불을 왕창 떼어놨네 더워 왜이렇게 할래? AB 잘했어요 마음이 없으면 대백나서는 이미지 왜 이낙지? 차가시를 왜 그리지? 차가시를? 찰칵을? 이것이? 일 있어요? 일 있어요? 일 있어요 추운데 일은 계속 추운데 일을 잘 안 하고 너가 왜? 너는 안 죽겠어 내가? 잘 안 죽겠어 잘 안 죽겠어 난 오늘 안 죽는 걸 몰라 잘 안 죽겠어 난 부끄럽게 형한테 돈을 줘 음식이 나왔어요 고르바스게? 이름이 고르바스게 고르바스게? 고르바스게 신나 쪄가지고 왔냐 밀라희라 마니라힘 와 이게 비주얼 한번 보세요 와 이게 렌틸콩 아단이 그러더라구요 콩도 한국마트 안팔구요 저기 월복도 외국인 상점 아니 에마트 있어요 에마트 이게 지준해에서만 나는 콩이래요 에마트도 있어요 이마트도 있어요? 네 이런거 비주얼 비주얼 뜨거워 샐러드 소금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고르바 고르바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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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네 맞아요 똑같아 안내머리도 똑같아 음 야 이거 매일 매일매일에에브리데이 매일을 꿰먹어 야 이게 집사대가 국내 없는 것이라서 사먹는 것도 빚을텐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또 이게 뭔거야 마, 마이소고기 이거 꼬고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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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기 말고기? 마구기 맞아요 이거 말고기야? 네 이거 말고기 래요 아니요 아니요 거마지, 거마지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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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세세 이거 꾸즈? 꾸즈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이거 소고기 소고기 아니요 소고기 아 말고기 아니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는 소고기 래요 소고기와 양고기를 섞었네 빵 자, 여기다 찍어버려요. 잘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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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쎈 폭발시킵니다 한겨울에 나 이거 좀 멸져 월계수 잘나가자 그러면 여자친구 이제 없어요 이런거 샤워타워 샤워타워 아직 이 영상을 못봤어요 방금 위로 돌아 이게 영상에 본인들 practice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척들한테 자기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 저는 먹겠습니다 향이 엄청 많구나 토마토, 꼬주, 헬럼 멘토 좋아? 멘토 아주 좋아 아까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많이 먹으러 빵만 해먹으면 안 되는데 메메 초코 태색 크레데룡 먹었으면 맛있게 해주세요 저는 마지막 빵이야 전부 다 안 먹어 딴송 이거 다 먹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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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안 되는데 먹어 먹어 진짜 많이 먹어 왜 안 먹어 아니 그냥 토마토 안 먹어? 먹어 먹어 땡 내가 땡 아, 여기도 마늘 잔뜩 들었어 지금까지 먹었던 거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 왜 이렇게 담아야 돼요? 이거 또 뭐해? 담았으면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이렇게 먹어요. 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저희들은. 왜 이렇게 놀고 있어요. 한국 사람 빨리 빨리. 나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빨리 안 돼. 나는 한국 사람. 이게 뭐야 이거? 그라나다. 그라나다. 소시가 뭔가 역할을 크게 한 거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한번 테스트. 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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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테스트. 아니. 아니. 테스트. 아니. 이렇게. 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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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진짜 맛있어. 와. 고노 쪽 석류 맛이야. 석류 맛. 이게 뭔 뜻이야? 아젤라 소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젤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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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그게 무슨 뜻이야? 석류. 여기 방이세요? 징거 방. 여기요. 뭐에요? 이름이 아젤라 소금. 네. 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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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네. 그. 상황을.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아. 알았어.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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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 scald. 아. 기름이. 네. 아.. 여기.. 아.. 그래 그래..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이야 하나씩 먹어요? 아젤라 소금이.. 아.. 이렇게 먹으면 아젤라 소금이구나 아.. 그래 그래.. 여보세요 박시모.. 박시사 아.. 아젤라 소금은 어때요? 아..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도끼 간다 신장 이렇게 국물 많은 죽을 두 번째 대접 받는데요 이게 인도 커리 일본 카레 말고요 커리가 맛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아.. 악불.. 다 먹었다 응? 다 끝났어? 같이 일 가자고? 네 많이 먹었어 힘 많아 있어 알았어? 나는 편집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힘 줘 너 힘 주면 내일 같이 가요 왜? 마치? 마치? 타소시 요.. 요소시? 네 네 효과는? 타소시판 나는 내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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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나는 내일 새벽 새벽 새벽에 지금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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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나는.. 나는 왜 왜.. 나는 왜.. 나는 집을 안 들리지요 이렇게 많은데 그거 뭐지 일하러 가는데 저번에 한 번 같이 따라가야 돼 내일까지 가요 다섯시 반 다시 가? 다섯시 반 콜? 이게? 매매? 차? 네 없어 약속 있어요? 없어 잠깐만 아직 못 가고 나 저거 다 있어 예전에 나도 공사일을 해서 작업 신발과 작업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이게 없어 자 내일 이 친구들하고 공사 갑니다 하하하하하 저번에도 못 갔었는데 촬영을 안 했어요 왠가하면 외국분들뿐 아니라 한국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예의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촬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같이 알아요? 나는 반전 반전 계속 알겠습니다 반전 반 외국 반전 나는 한국 반전 하하하하하 나는 한국 잡부 하하하하하 한국 잡부 맞아 맞아 한국 잡부 우리는 이 친구들과 저는 내일 노가자러 갑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한국 잡부 하하하 외국인 반전 하하하 아 외국 반전 그래야 돼 15만원 일단 하하하하 귤레귤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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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